사회 구석구석 인권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새로고침 코너입니다. 매주 이 시간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박래군 상임이사님이 어제부터 팽목한 현장 지킴이로 2박 3일을 계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모시고 최근 벌어졌던 고 최수근 상병 이야기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모든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셨을 텐데요. 총평을 좀 해 주시죠. 일단 네 글자로 줄이면 수사방해. 수사방해. 그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말하자면 최근에 벌어진 해병수사단의 수사단장의 보직해임을 포함을 해서 입건되고 압수수색당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수사방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수사 결과 발표를 사령관에게 결자를 맡았고요. 그것도 참 웃기는 거긴 하죠. 우리 민간에서는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통제 못하도록 지금 국가수사본부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군은 지휘권자가 수사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령관의 결재를 맡았고 이게 워낙 국민간심사안이니까 장관결재도 득한 겁니다. 그리고 장관결재를 득했으니까 대통령실로 올라갔겠죠. 장관은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핑을 앞두고 있었죠. 이게 날짜로 정리를 해보면 7월 30일 날 박모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이 4시 반에 장관에게 보고를 했고 이해된다.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족에게 결과로 전달을 했고. 유족에게는 금요일 날 유족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을 예고했고 대통령실에도 보고했다. 국가안보실이 요구했다고 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8월 1일 날 갑자기 브리핑이 취소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이틀 뒤구나. 이게 어떻게 되냐면 브리핑을 앞두고 2시간 전에 취소를 기자들에게 통보했고.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한테 이 브리핑을 하는 것과 동시에 가서 설명을 그 자료 그대로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료를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국회로 출발을 해서 이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사령관도 국회를 의원들을 안 만나고 다시 돌아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부터 수사 방해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직해임대에 될 사람은 해병 1사단장인 임성근 소장이고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당해야 될 사람도 이분입니다. 임성근 소장이네요. 그런데 지금 역으로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해놓은 오히려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사경찰단장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압수수색하고 항명사건의 수계라고 해서 보직해임하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항명죄를 적용한 것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죄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원래 군 사망사건 그다음에 성폭력사건의 수사는 민간경찰이 군경찰이 아니라 민간경찰이 하도록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에. 작년 7월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이 박모대령은 해병수사단장 박모대령은 이 사건을 과실치사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과실로 시술을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7명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서 경북경찰청 민간경찰에 넘기려고 했고 그걸 다 사인을 받은 거잖아요. 사인을 받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다 사인을 한 것이 맞고요. 그런데 국방부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죠. 그걸 번복했다. 명령을 다시 내렸다. 다시 내렸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국방부 장관. 그 명령을 다시 내렸다라고 하는 문서도 없고요. 그 명령을 하려면 이게 수사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없고. 지금 변호인이 공개한 것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다섯 차례나 전화를 했어요. 법무관리관이 누구냐 하면 이게 좀 헷갈리는데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의 법무 참모입니다. 민간인인데. 국방부 장관이 전화한 거네 그러니까 결과죠. 국방부 장관의 부하가. 부하가 전화를 한 건데 국방부 장관의 명령은 아니죠. 그렇죠. 그건 명령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부에는 조사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옛날 헌병대. 헌병 지금 군사경찰의 윗선이죠. 사실은 조사본부장이 전화를 해서 이게 이첩하는 게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꼬이는 게 여기서부터 스텝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이첩하면 안 되는데라고 얘기하는 상황인 거죠. 법무부 장관이네요.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법무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장한테 전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해병수사단장 박모대령은 넘기지 말라고 해병대 부사령관이 그렇게 얘기를 본인에게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령관이. 사령관이. 그런데 이분이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 게 이거 무슨 소리냐. 나는 법대로 하겠다. 이 명령은 직권남용성 명령이기 때문에 난 법대로 하겠다 하고 경북경찰청에 넘겨요. 그러니까 이분은 법학을 전공한 분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학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해병 1사단에 헌병대장 할 때 인권침해 사안을 수사를 하면서 같이 일을 처리해봐서 이분이 굉장히 강단 있게 일을 잘 처리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경찰청으로 넘겼어. 그랬더니 이게 명령불복정. 그러니까 이분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이첩을 안 하면 군사경찰 단장이 오히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본인이 처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사건을 이첩한 게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만 지금 보직 해임된 게 아니라 해병 1사단 중수대장도 지금 중령 한 분도 보직 해임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한 수사관인 부사관도 지금 공범으로 모두 보직 해임돼서 입건됐습니다. 압수수색도 다 당했고요. 물론 사건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다 더 상세한 실체 관계는 드러나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법률가가 봤을 때는 법률가인 제가 저의 판단, 법률가의 마인드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아니, 이거는 이 수사단장이 민간경찰로 안 넘기면 본인이 처벌받는 사안 아닌가? 그리고 보직 해임하던 날 밤 11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요. 빠르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다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빠릅니다. 그리고 서로 보직 이동도 같이 하거든요. 군 판사했다가 군 검사했다가 막 이러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장인 원스타가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해서 사령관을 면담을 한다는 미명화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직 해임위원회가 열렸는데 보직 해임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칼자루 진 검찰단장이 원스타인데 칼자루 들고 와서 쓰리스타인 사령관을 사실상 저는 협박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직 해임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직 해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장이 원래는 언론에 보셨겠지만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칭송했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그게 책임이라는 게 도의적 책임이다. 하루 만에 말이 바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려고 했습니다. 워낙 형사처벌이 명확해지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사단장이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이거는 사단장이 자기가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되니까는 겁이 낫겠죠. 그러니까 나 못한다라고 해서 사령관과 장관을 패싱하고 어디 윗선으로 갔어요? 윗선으로 갔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윗선의 보호 때문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한나절만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거냐. 민간경찰로 이첩하라고 사인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냐.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언론이 하고 있는데 윗선이면 장관보다 윗선에서 뭔가 보호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장관이 결제를 했으니까 안보실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안보실에서 사단이 난 거죠. 안보실. 네, 대통령실인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윗선은 안보실, 적어도 안보실보다 거기보다 더 윗선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이분이 청와대 근무를 하셨어요. 사단장님, 임성근 사단장이 소련 시절에 행정관을 근무했고 선임 행정관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셨고요. 선임 행정관이 지금 이종섭 장관이었고. 네, 그리고 그 위에 비서관이. 그럼 그 어느 정부 시절이에요? MB정부. MB정부 시절. MB정부 사람들 정말 촘촘히 여러 곳에 계십니다. 그 위에 비서관은 누군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안보실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보실에 김태효 차장하고 실장하고 딱 두 분이 실세시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수사 방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이 결제한 것은 사실 건들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적법 절차에 의해서 명확하게 수사를 해서 이첩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 방해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사단장 박모 중명 이분은 지금 사실은 영장이 청구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있어서 영장 청구 상황 보면서 저희들이 당사자 또는 변호인과 서로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또 영장 청구 상황을 전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사단장 얘기 조금 해보죠. 사단장이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수사단장은 그런데 과실치사다. 이거 명백히 사단장 책임이 분명하다. 사단장 책임. 핵심은 수중수색. 제대로 안전장구도 하지 않고 그냥 홍보. 해병대 홍보에 치중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망무가내 명령을 내렸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17일 날 월요일 날 제가 해병일사단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리논 힐기 추락 사건 5주기였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17일 날 내려가는데요. 이날 1,600명의 병력을 동원한다고 사령관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근심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존 병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직접적으로 대민지원을 가니까 기관과 방식, 지침 방식은 내용을 전파하지 않고 간부들도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텐트, 모포, 포단, 베개, 전투복, 체육복, 기타, 생필품을 모두 챙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복장은 체육복 상위, 전투복 하위, 정찰모, 군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도착에서 지급된 것이 삽하고 갈코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중수색을 만약에 이분들이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재난장비가 없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훈련을 받지 않은 소방관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호 업무에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색 작업 정도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전장비가 가서 지급됐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소방관이라 할지라도 금물살이 있는 곳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2차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17일 날 투입할 때 이러한 수중수색에 대한 계획도 없이 재복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작전에 임한 거죠. 사실상 이 장비들을 보면요. 그래서 그다음 날 이제 투입이 되는데요. 사실은 물도 500ml밖에 안 줬어요. 한 통이네. 네. 한 통 주고 정심때 종합운동장 가서 한 통 주고 먹고 거기서 물도 가져와서 먹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병사들을 대하는 사단장의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 정도만 생각하는 거죠. 소모품으로요. 해병대 빨간 티는 꼭 제대로 갖춰 있고 해병대 이렇게 웃는 얼굴 안 보이게 이 앞에 마스크 같은 것도 아니 두건 스카프 두건 꼭 둘러라 이런 지시도 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지시사항이 떨어지는데요. 17일 날 18시 정도의 전파 상황이 이제 전파돼요. 뭐냐면 그 다음 날이군요. 새벽 6시 42분에 얼룩무늬 스카프 버프를 청원 착용하고 웃는 표정 안 나오게 할 것. 이게 이제 언론이 보니까 웃는 모습 보이지 말아라고 착용하라고 하는데요. 수중 수색 작업을 들어가서 물에 빠지면 이 버프는요. 사실상 호흡곤란을 야기시키는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벌써부터 언론 인식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투입될 때도 수중 투입할 때 현장 부사관이 얘기를 해요. 장화 신으면 안전재난의 매뉴얼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건의도 묵살된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해병대 수사단장은 민간경찰 이첩했다가 지금 보직해임당하고 수사받고 있고 임성근 사단장은 누가 그를 보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기는 인터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네, 감사합니다.